찾았다 오늘 하필 주차장에 들어갔네? 상처가 많이 안 물었나더라고 도망가버리네 넌 왜 맨날 주차장에 가서 그러니 어디갔지? 어디갔나? 사라져버렸나? 천안 과자 철이 넌 계속 하수도에 오줌을 싸냐? 오줌을 잘 사네 그럼 어차피 아 아 아 제대로 못 던지게 아 다 실패했어 쟤 뭐해 아니 아니 쟤 차 안에 들어갈라 그래? 어? 아닌가? 어디 간식을 안 먹네? 아 가버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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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아 3개월에 가면 명예여 표시하는거야 충성아 안됐나? 이쁜여 쟤 영역버시 하면서 돌아다니네? 쟤 중성화 안 됐나? 초롱 어이가 없네 이렇게 저걸.. 저걸 어떻게 잡지? 미치겠네 아 씨.. 야 너 남의 집에 들어가면 안 돼 초롱아 에이! 으아악! 으아악!